김용민 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에서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그날 박근혜가 수상한 짓거리를 했다는 확실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걸 덮어버린 공범 황교안. 30년 후 90대 할배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기 바랍니다. 인생 말년에 세월호 구조 회피의 공범으로 비난을 받고 죽어도 죽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북한 인공기를 넣어서 만든 투표 동료 홍보 이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번과 3번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북한 인공기가 그려졌고 후보 이름은 땡땡땡으로 표기했습니다. 얼핏 보면 1번과 3번은 북한과 연관된 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호 2번 홍준표 옆에 태극기 대신에 성조기를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 하는 행태가 막말 막짓의 트럼프와 별 다를 게 없었어요. 또 트럼프를 모델로 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했던 13명의 의원 가운데 황영철 의원이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탈당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에 추가 탈당 움직임도 주춤해진 분위기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재원 의원도 잔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요. 장재원 의원이 파파이스에 나와서 한 말이 맞습니다. 안에서 죽나 밖에서 죽나. 네. 보수는 이번에 죽는 분위기지요. 그런데 대의명분을 상실한 채 죽는다면 그건 개죽음입니다. 개로 죽는 것 보다야 사람으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이 이어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파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SBS가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해양수산부와 결탁해서 세월호 인양시기를 대선에 임박해 늦췄다는 의혹 보도. 거의 모든 언론사로부터 기사의 A부터 Z까지 다 틀렸다라며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SBS는 결국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나름 알아보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취재기자 못지않게 데스크의 잘못도 컸다는 점입니다. 취재기자는 오래전부터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를 다루어왔던 인물입니다. 세월호 가족들도 이 기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어들은 이야기. 출처도 신빙성도 떨어지는 그래서 기사감이 될 수 없는 아이템인데 이걸 업계의 용어로 물고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데스크가 대충 검증했고 보도를 낸 것입니다. 이 데스크는 누구냐 편집부 책임자입니다. 편집부라면 취재보다는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취재기자 역시 편집부 소속입니다. 뉴스 프로그램만 잘 나가게 만들면 되는 일인데 괜한 취재 욕심을 냈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템을 만약 정치부나 사회부가 다루었다면 고도의 내부 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확인해보는 과정도 분명히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전담하지 않는 부서에서 다루다 보니 정밀한 검증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게이트키픽 과정에서 문재인 측과 해수부의 거래가 있었다. 이 점이 강조된 면은 혹시 그 편집 데스크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즉 악의적으로 기사를 고친 것은 아닌지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고 비단 취재기자 또 편집 책임자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스의 최종 책임은 현재 SBS 8뉴스 앵커인 김성준 보도본부장입니다. 결국 게이트키픽을 담당할 고참 인사도 김성준 본부장이 한 것이고 발제와 보도 역시 김성준 본부장의 제가 읍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이트키픽의 부실을 넘어 무언가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자 오늘 뉴스 농장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김성준 앵커가 어제저녁 8시 15호와 함께 행했던 사과방송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제 8시 뉴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 고위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인양이 미온적이었다는 의혹과 탄핵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해수부가 인양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분리해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기사가 나간 뒤에 저희 기사에 대해서 제기됐던 대표적인 지적은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후보 눈치를 보려고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늦췄다는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보도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의 앞부분에서 인양 지연 의혹을 세월호 선체 조사위가 들여다볼 거라고 전한 뒤에 기사 후반부에 문재인 후보가 언급되는 의혹을 방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인양 지연에 책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SBS 보도 책임자로서 기사의 게이트키피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서 또 하나 무리를 빚은 부분은 해수부가 차기 정권에 잘 보여서 고위직 자리를 늘리고 해경을 해수부 산하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공무원의 전화 녹취입니다. 기사의 취지는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부처 이기주의와 눈치보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의 일부 자극적인 표현들이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데도 여과 없이 방송된 점 그리고 녹취 내용에 대한 반론을 싣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해당 기사를 SBS 뉴스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기사가 게이트키피에 대한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어서 사실과 다른 의혹과 파문 확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직접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촛불 집회의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의 현장에서 세월호 인양의 현장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기사를 취재해서 전하려고 노력했던 SBS 보도국 기자들 한 명 한 명의 명예를 걸고 제가 확인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을 추구한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도한다.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리 보도의 근간임을 확인하며 이념적 편향을 거부한다. 저희 SBS의 보도준칙 1부입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서 이 준칙을 거듭 되새깁니다. 저희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사가 보도된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쪽이든 기사가 삭제된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쪽이든 저희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SBS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단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한쪽은 기사의 의도를 궁금해했고 다른 쪽은 기사 삭제에 외압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 기사가 특정 정당과 공동기획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이 나왔고 집권하면 외압을 받아서 기사를 삭제한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압도 없었고 공동기획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도 내용이나 해명 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를 했던 조울선 기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 기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 누구보다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해왔고 올 초에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정책을 취재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세월호를 묻다라는 시리즈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 기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방송된 기사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심을 사면서 세월호 참사 극복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거나 SBS를 비롯한 언론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 지나친 보도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SBS 뉴스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묵묵히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향후 기사 작성과 보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은 대선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보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BS의 오보를 사실로 규정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펼친 당 바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어제 부산 유세에서 문재인의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한 SBS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을 없애겠다며 폭언을 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SBS를 보세요. 그래 해놓고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오버했다고 그래. 그래 발표를 하고 기사를 내려버리고 치우고 세상에 지금 대명천지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론 상황이 이렇다고 지금. 그런데 이런 판에 이런 판에 대선을 치르니까 홍준표는 저끼리 여론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각은 또 다른데 깰꼬레비에 이어놔 놓고 기사 취급도 안 해주고 신문들이 문재인 지라시 어때? 지라시. 문재인 대통령 되면 겁이 나니까 방송도 그래요. 특히 종편. 그거 왜 종편인 거 아닙니까? 이 종편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이 종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왜 종편을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MBC가 워낙 좌편하이라서 야 종편이라고 만들어서 대항을 해야겠다. MBC가 요즘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이놈의 종편이 요즘 보면 하루 종일 변파방송만 해요. 하루 종일 변파방송만 하니까 요즘 종편이라고 그래요. 종일 변파방송한다고. 그래서 집권하면 이 종편 두 개는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거는 심사관은 정부에 있어요. 정부에 있는데 나 요즘 인천서도 한 번 그 이야기 했어요. 이거 전판왕비다. 전판왕비다. 이런 식으로 전판왕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인천서 집권하면 엄격히 심사해서 종편 중에 네 개 중에 두 개는 없앤다. 이랬더만은 일전에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 기사만 쏙 빠졌어요. 그 말만 쏙 빼고 다른 거는 다 썼더라고. 그러니까 SBS라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식에 드라마 만들어줘와 키운 방송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 드라마 나올 때 서울 경기 1원에 있던 지방방송이야. 그 드라마로 히트해가지고 지금 전국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 짜오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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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못 와 SBS의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그 안그래도 시청률이 낮아요. 여기에 있는 KNN은 KNN 지방뉴스만 보세요. 중앙뉴스는 보지 말고 KNN 내 여기는 내 친해요. 그러니까 중앙뉴스는 싹 빼고 그다음에 지방뉴스 할 때 8시 반쯤 돼서 하죠. 8시 반쯤 돼서 KNN 터세요. 8시부터는 절대 터지 말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SBS가 친문 패권에 무릎을 꿇었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캠프 쪽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의 권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을 문제삼더니 이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이 세월호 인양을 지연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박지원 대표 발언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불거진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SBS의 세월호 인양 관련 보도 이걸 기초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문 후보가 이럴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이런 논평을 내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SBS에서 그러한 방송을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해선도 SBS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굉장한 보도에 신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서부 관계자가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 시기를 해선에 맞춰달라 이런 맞춤형 인양이었고 또 그 사실상 그러한 보도를 했다고 하면 SBS가 문재인 후보의 그 파렴치함을 인양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제가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이고 전 해수부 장관인 오거돈 상임위원장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문재인 부산 대통령 만들자 하고 우리 같았던 분이에요. 여기에 부산 출신인 김영춘 국회 동해수 위원장과 함께 해양발전에 대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와 해수 위원장 그리고 몇 번 협의를 했다. 그래서 해양숲산부에 수산담당 2차관을 설립하고 개경도 해수부라는 구체적인 동영상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문 후보의 1년 후 은행에 대해서 최소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현 부산지역 상임위원장이 뺏값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SBS 보도의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SBS가 해당 기사를 삭제를 했고 사과까지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믿냐 안 믿냐 그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SBS에서도 언론이 오보도 할 수 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강압적인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적 사고가 아니고 오히려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SBS에서는 그러한 보도를 했으며 왜 삭제하고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7시인지 8시 뉴스에 그러한 것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거돈 장관의 그러한 동영상에 나오는 발언의 요지는 어떻게 부합되는가 박지원 대표가 세월호 인양을 늦춘 것이 문제인 책입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상을 떠난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나아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부인하는 김기춘에게 당신 지옥 갈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한 비망록 얘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죠? 네. 일부 보도를 봤습니다. 그 비망록에 사진 찍힌 화면들이 여러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한 비망록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 안 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을 위해서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필적과 그 비망록의 필적을 개조해보면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몇 시간 내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10월 27일자 화면입니다. 세월호 시신인양 부분 그 다음 페이지 기자분들 조금만 고개를 숙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김기춘 실장님 네 김기춘장님 네 저기 보면 맨 왼쪽 끝에 한자로 장이라고 돼있고 동글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게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은 장이라고 표시하고 동글뱅이가 쳐져 있고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이 적은 것은 명이라고 하고 동글뱅이가 쳐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의 지시를 김영한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27일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시신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원님 이 비망록 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비망록이나 뭐 저런 메모를 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고 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 우리 회의는 일방적으로 모르시겠습니까? 실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역사 앞에서 똑똑하십시오!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얘기한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을 쓴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시신인양 시신인양 안된다 시신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그 내용을 김영환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 회의를 하다보면 이 장부를 저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되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거친 얘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원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참사 수습의 맥락을 꿰뚫고 있는데 문재인과 해양 수산부 사이의 거래설이 허위이자 몰약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일부 들어보시죠. 더 일찍 인양할 수 있었는데 대선 시점 바로 직전에 인양하려고 일부러 늦췄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시다시피 인양 지연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2014년 11월에 수중수색이 종료됐을 때부터 인양을 하자 수중수색이 종료됐으니까 또 다른 수색방법으로 계속 가족분들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북살되다가 2015년 4월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인양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인양업체 선정 인양공법 결정 계속 지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SBS 보도 취지에 따른다면 그러면 3년 전부터 해수국 공무원들이 대선이 탄핵이 있을 거고 대선이 이 시기에 치러질 거고 그러니까 철저히 지연시켜서 끌고 나가자 이렇게 예측하고 예견했다는 건데 신이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3년 전에 탄핵과 조기 대선을 예측했다? 네. 그거 말고는 어떻게 방법을 왜냐하면 인양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는 2014년 11월부터 계속 되어왔었었는데요. 그리고 제2차관을 신설한다 해경을 다시 해수부로 편입한다 이런 거에 대한 약속이 오갔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문읍고 쪽의 어떤 선대위에서는 2차관 신설을 약속한 바가 없고요. 해경 같은 경우 국립변 해경창 건설을 지금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죠. SBS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을 출처로 해서 그 발언을 인용하는 식의 보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 직원이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저희들이 어제 급하게 확인해보니까 장관, 차관 인양 관련된 단장 전부 다 인터뷰한 적이 없다 그랬고 오늘 SBS는 방문해가지고 보도본부장한테 확인하니까 역시 장관, 차관 단장은 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인양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인터뷰 안 한 거고 누군지 지금 모르겠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자체 감찰을 통해서 지금 특정을 거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직급의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조차도 자기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랑 직접 통화도 하셨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가족분하고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가족분들 전달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자기 뜻하고 전혀 반대로 기사가 나갔다고 주장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가족분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은 워딩은 이렇습니다. 기사가 정반대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기는 그런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한 건 아닌데 마치 문 후보 측이 인양을 지연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자는 자기의 의도는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는 해수가 오히려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갑자기 분발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잘못된 태도인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좀 짓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는데 사실 반대로 마치 문 후보가 지연시킨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갔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자꾸 이 기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보시기에도 탄핵이 확정되기 이전과 이후에 해수부의 태도는 변화가 분명히 있나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해수부나 이쪽에서 다 인양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적했던 바 아니니까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는 세월호 해차득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고백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탄핵이 될 무렵 탄핵이 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걸림돌이 없어지고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문책받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고 그런 문책도 피하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바른정당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그제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한 성원이 이어져서 탈당 역풍이 불고 있는데 황영철 의원은 어제 JTBC 뉴스 룸에 나와서 번복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탈당 결행이 혹시 다음 총선에서 배지를 뗄까 봐 탈당 번복이 혹시 자유한국당 내 친박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전 밤에 시작해서 어제 성명서를 낼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채 함께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정말 제가 제대로 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청문회 때 저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분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카톡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됐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제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다가 막으니까 그냥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힐 길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입당을 안 받아준다거나 소위 말해서 이후에 있을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큰 흐름대로 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가려고 하셨습니까? 물론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짧았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짧은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생각은 어쨌든 보수 대통합 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다고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김무성 대표님이 무슨 취지로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생각하기를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음 총선이다.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대선은 두 번째고 사실 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는 총선이 먼저지 그러면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제가 다시 철회하지 않았죠. 만약 그런 이유로 갔다고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북단 지역 아닙니까?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끝까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을 고집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유는 아닌 겁니다. 그럼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보수대 통합을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어쨌든 홍준표 대표께서 보수대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제가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건가에 대한 갈등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제가 기초의원 25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건데 제가 바른 정당을 나가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 그런 것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저를 크게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더 나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혹은 갔던 사람 중에 다시 오겠다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을까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좀 두고 보도록 할 텐데 김무성 선대위원장하고는 사전에 물론 논의를 하셨겠죠?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이번 탈당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김무성 대표한테 그런 취지를 뜻을 전했고 김무성 대표께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떨떨 뭉친 판총물회사 내피알 내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 내가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알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총물회사 선물 기념품 담내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회사 내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내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 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피알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의학 한의학 제재 수출로 연간 4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마산시민 여러분 홍준표가 경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경남이 나셔서 홍준표를 심판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심판당해야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세월호 인양을 늦춘 것이 당신 아닙니까 SBS가 그렇습니다. SBS가 오보라고 사과했어요. 일개 팟캐스트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에서 어떻게 그런 오보를 냅니까 보도국 데스크랑 담당 기자가 수차례 팩트체크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SBS의 대선 게이브이도 타분해 보입니다. 당신이 기사 내리게 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건 보도지침 입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언론을 탄압하다니 우리 안후보님이야말로 언론에 형사고발한다고 급박하지 않았던가요 현충원에서 갑질한다고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말이죠 또 갑철수 타령입니까 박지원 대표도 당신이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그랬어요 SBS와 통한 세월호 인양 관계자가 없다고요 해수부도 SBS에 법적 대응을 할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것이죠 해수부가 벌써 당신한테 줄 서는 겁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성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보다 박근혜가 말한 민생법안이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 누굽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눈에는 제가 안보입니다 저를 봐도 쌩깝니다 뒷총수에다 대고 인사를 하니까 못 보지요 세월호 리본도 좀 다세요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는 자들 구역질 난다고 하셨습니다 구역질이 난다니 건강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의사 출신인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후보님 전국의 의사 간호사들이 죄를 지지하고 있어요 보건적폐청산의 적임자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말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신한테 줄 선 SBS가 당신 특집 보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선배가 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바들의 문자 폭탄병이 또 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 지지자분들은 유세 현장에 나오기도 바쁩니다 근데 안 후보님 유세 현장에서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시발놈 이러면서 욕한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유세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세방해 아닙니까 아니 안 후보님 선거 유세원이 어린 아이들한테 전쟁이야 시발 뭐 이랬다면서요 아니 아이들하고 무슨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보육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전시 상황입니다 아이들한테 싸구려 아파트 사니까 시끄러운 거다 이렇게 막말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시끄러우면 이사 가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도 봉하마을에서 현충원으로 옮길 것입니다 아니 안 후보님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봉하마을에 묘역 만들라고 하신 건 영혼함의 통합을 이루려는 의지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호남 홀다론 부추겨서 증치해 먹는 당신이 입에 올릴 사안이 아니죠 무섭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적대적이니깐 홍준표도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한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 되면 나도 2012년처럼 미국으로 도망갈 겁니다 아이씨 야 미국 갈 생각 하지 말고 이길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인님 나오셨습니다 거 박지원이가 왜 이렇게 똥볼을 차고 그래 어? 야 내가 너를 1등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니 어? 좀 그만 설치라고 해 인연감님 조각권을 주면 다 된다 1등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홍준표가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어? 나도 거 꽁무니에 불 붙은 것이냥 문재인이처럼 기본거리 손잡고 광주 내려갔다가 호남선거 망친 작년일 어? 기억 안 나? 인연감님 셀프 공천 때문에 다 망해버린 호남선거 그나마 저 때문에 최대한 따라 붙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하루 이틀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하루 이틀 더 있어도 더는 엎을 수 없을 겁니다 한 후보님 야 안 그거 안되겠다 어? 우리가 저기 그 이름 없는 정글로 가서 나라 하나 만들자 나라 어? 어? 이러면 그 니 마음대로 지어도 돼 안납공화국 뭐 또는 안납왕국 돈은 누가 됩니까 누가 되긴 새끼야 여기서 돈 있는 게 너밖에 더 있어 어? 니가 돼야지 어 그 대신에 조각권을 줘 조각권 어? 잘 조각해줄게 영감님은 이제 닥치세요 그거 달근 사주는 거지 달근 사줘야 칠 거 아니겠어 그만하시고 이제 문제 내주시죠 알았어 그 얼마 전에 그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거 어? 기억하시죠 이 똥보가 최초로 문제 제기한 거예요 어? 어? KBS하고 연합뉴스가 이 회사에다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글쎄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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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회사가 이번 대선 출구조사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어? 어? 개판이야 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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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문님 정답은요? 이번 대선 개표 과정에서 이곳을 주목해야죠 정답은 선관위 이번 대선에서 사용되는 개표기 PC에 V3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답은 안냅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판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난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법와 함께하는 정치 한건에서 한겨레 이승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SBS에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와 문재인 후보 쪽 간에 거래 의혹이 있었다 이 보도 SBS가 넙죽 엎드렸군요 네 우선 기사를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김성준 보도본부장 그리고 앵커를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자기의 명의로 사과문도 냈습니다 절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류는 없었고 게이트키피 과정이 실수였다 이렇게 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SBS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SBS 뉴스에서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보도였죠 이건 기자인 제가 봐도 어떻게 익명의 관계자 멘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냐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만약에 이 멘트를 취재했으면 저 같으면요 정략적으로 세월호를 이용하는 해수부 공무원을 비판하고 이런 어떤 해수부의 행태를 꼬집는 기사를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문재인 후보와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 자체가 제가 기자인 제가 봐도 이 보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SBS의 의도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상 이 발상이 잘못됐다는 쪽에 방점이 찍혔는데 그 의도가 잘 기사 속에 녹아나지 못했다 이게 SBS의 반성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기사를 삭제하면서 내놓은 해명의 포인트가 그건데요 어쨌든 보도 자체는 그 해명과 좀 다르게 문 후보와의 연관성을 짙게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BS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도한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세월호 보도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에게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저도 좀 의문이고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이 보도를 고리로 문 후보가 유족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한 것이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평을 하는데 이거는 대선판을 완전히 흐리는 것 같고 가짜뉴스로 네 그렇죠 홍준표 후보까지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SNS에서는 이걸로 갑노들박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오거던 상임선대위원장 전에 해수부 장관했던 분이죠 이분이 몇 주 전에 해수부 2차관 약속을 했다 이런 걸 고리로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해수부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세월호랑 연결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그 해수부의 발전은 결국에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이익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부산시장 후보로도 나왔던 오거던 씨 아니겠어요 오거던 씨로서는 지금 문재인을 돕고 있으니까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부산이 덕분다 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그걸 불이하게 엮었다는 것은 아 이건 정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 그런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세월호 유족들 또 상처를 입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유족이 지연된 거는 제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세월호 유족들이고 사실 비판받아야 될 거는 해양수산부와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세월호를 이렇게 밀었는지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화살이 돌아간 것 같고 이게 지금 여론조사 공표 직전에 사전투표 전에 나오면서 대선판을 좀 흐리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할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악선전들 가짜 뉴스를 동원한 판흐리기 이게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때마침 5월 2일 마지막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화가 날 일이죠 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SBS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간 이 보도와 관련해서 SBS가 사과보도를 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은 이용할 것처럼 태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저널이라는 지역신문이 홍준표 후보의 여성에 대한 욕설을 또 공개했군요 네 얼마 전에 한 경남도에서 한 강연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이해는 가지만 과거에 자신이 미팅했던 여성이 자기의 고등학교 홍 후보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등학교가 어딘지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연에서 얼마 전에 그 여성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욕설을 했죠 욕설한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만 이거는 진짜 최악의 욕인데요 일단 공적인 강연 자리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욕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안 되고요 무시당했다고 느끼셨다면 그냥 속으로 사귀시면 될 문제인데 아니면 자서전에 남기든가 네 그렇죠 자서전에 남기든가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의도는 웃음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이 잘못한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정말 오래전에 일이고 잘 살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비하적인 욕설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에도 별 문제가 안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참 별종들이 많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안 후보와 동류를 잃었잖아요 18.6% 20% 못 넘었잖아요 네 못 넘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세는 안 후보의 하락세 홍 후보의 상승세 이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올지에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를 과연 넘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항상 새누리당을 찍었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규합된다 하더라도 20%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의문이고요 게다가 또 이런 계속된 폭언들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 여기서 보수의 희망을 느낄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 난해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도를 넘은 또 포인트가 뭐냐면 자유한국대 경남도 등에서 인터넷 홍보물이긴 했지만 사전투표 홍보를 하면서요 1번 3번의 인공기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2번의 홍준표 후보 이름 써놓고요 그래서 1번 3번 찍으면 동북이다 이런 거를 하려는 건데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소송 걸면 한 방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가 돼서 이제 경남도당에서는 인터넷에만 올렸던 거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성관위에서도 한번 살펴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성관위에서 근데 이제 이게 삭제는 했지만 카톡 등으로 인해서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색깔론도 정도가 있지 사실상 이거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생각 들고요 인공기를 공공이 홍보물에 썼으니까요 근데 색깔론도 이 정도가 있는데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홍 후보한테 한국사회에서 20%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김용민이가 막 화를 내겠어요 네 나는 이게 뭔가 농담이었고요 자 바른정당 상황 한번 좀 짚어보죠 황영철 의원이 하루 만에 탈당을 번복했네요 네 번복했습니다 주변 의견을 들어봤을 때 뭐 좀 항의를 많이 받았나 봐요 특히 뭐 청년들한테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영철 의원이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스타로 등극했었잖아요 당시에 차은택 최순실이 청와대 보안손님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도 황영철 의원이었고 당시에 뭐 야당 같은 여당 의원이다 이렇게 인기를 모았던 분인데 이번에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 비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묵덕의 침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옥석을 가리겠다 벼룩에 납작이 있냐 이런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영철 의원이 약간 고민 중이었는데 이제 탈당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른 정당으로 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 장재원 의원은 탈당 입장을 고수한답니까? 네 현재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구석을 열심히 외쳤던 분인데 자유한국당에 다시 돌아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또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안에서 죽나 나가서 죽나 똑같지 않느냐 나는 끝까지 유승민을 지키겠다 이랬던 사람인데 며칠 전에 네 맞습니다 며칠 안 됐죠 그게 화가 납니다 아 이게 무슨 정치인들의 말이 며칠 만에 확 뒤집힐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죠 네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4월 13일에 울분을 토했었어요 바른 정당을 지켜달라고 유승민 후보를 지켜달라고 회의에서 울분을 토했는데 정말 2, 3주도 안 돼서 이렇게 했다가 또 번복하고 이것도 사실 보기에는 좋지는 않죠 그래도 뭐 제정신 차리고 뭐 탈단계를 스스로 번복한 것은 뭐 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제 여의도연구원이 처음으로 사실 외부에 공포했어요 사실상 그동안 여의도연구원 조사는 정확하다고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조사이긴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포를 했는데 원래 선거법에서 정당에서 한 조사는 외부 공포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추입할 때도 아무리 선거 전에라도 기자들한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추세만 공개하는 거죠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 당 지지율이 어떻다 대략적인 추세만 얘기하지 실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가 홍 후보가 24.9%나 나오고요 안철수 후보를 5%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 좀 튀는 여론조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의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게 불법인지 의뢰를 하긴 했더라고요 선관위의 답변은 정당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자체 조사라면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줬고 이제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의도연구원 같은 게 자유한국당의 부설기관이잖아요 사실상 의뢰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기도 참 어렵고 어쨌든 당의 입장에 치우친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의문을 개질 수 있는 건데 선거전에 발표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관위 쪽 입장은 일단 여의도연구원이 자체 조사라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에 제일 발끈한 쪽은 국민의당입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보다 뒤집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공격하긴 했어요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 부설기관이라고 일단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적절성 여부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가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추세가 쉽게 바뀔까요 낙관도 뭐 정도껏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표가 나는 가짜뉴스 유포 등의 행태를 보면서 부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역풍이 될 수도 있죠 현재 국면을 한번 좀 더 세심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또 너무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싸움은 2위가 누가 되느냐 이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홍준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 자체 부설기관 여론조사까지 들춰내고요 이 역시도 이제 억지란 말이죠 오버고요 이런 억지와 오버가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칠지 역시 좀 회의적이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고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만나는 날이죠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처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얼굴을 뜯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창피해라 주권자가 간다 티셔츠도 입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시민단체들이 요즘에 유세장 쫓아다니면서 좋은 정책 좀 해라 그래요 문재인 후보 유세장 심상립 후보 유세장한테 환영을 받았는데 안철수 후보 유세장에서는 경비원 선생님들이 좀 저희를 막 제지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우리 저 안진걸 주장님이 그때 그 촛불로 네 촛불로 하고 있는데 경비원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안철수 후보 좋아하는데요 이거 좋은 정책 제안하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런 신랑이 하고 우리 간사들 막 피켓을 뺐고 유승민 후보 유세장에서도 환영해 줬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국방 안보 분야만 빼놓고는 사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하고 많이 맥이 닿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굳세어라 유승민이 유행어잖아요 힘내라 황영철 뭐 이런 건데 정말 합리적인 보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또 짓밟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홍준표와 그 배신자들로부터 사실 뭐 저희랑은 인연이 없는 정치 세력들여가지고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좀 건강한 보수가 좀 극단주의자나 극우 세력은 좀 없어지고 이게 필요한데 대단히 안타깝 더라고요 지금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한다든지 이러면 참여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입당이라든지 후원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 세 주변에서도 문재인 후보나 심상후보를 좋아하지만 한국 사회가 정상화득에서라도 유승민 그룹이 살아남아야 된다 해서 응원해야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요 지금 자유당이나 조은진 그룹이나 홍준표 그룹은 정말 극단주의 극우주의 세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치적 공간 사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공적 공간 우리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공간에서는 추방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생각들은 아니 안 초장님 우리 홍준표 후보의 tv토론을 보면 저런 이야기가 다 있었나 싶은 것들이 적잖아요 대표적으로 소양댐프하라 물을 가뒀다고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희한한 주장도 펼치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난모하는데 이러면 이렇게 자신 없는 이야기는 거짓말할 때 다른 후보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근데 철면피야 철면피 정말 그런가 바로 포탈을 막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아주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겨레 심원 허정 기자가 팩트체크 기사를 잘 썼는데요 제가 거기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후보가 반값 등록금 한다니까 이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친환경 무상금식도 파탄 내고 반값 등록도 공개하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도 파탄 내고 이런 걸 계속 자기가 잘했다 우기는 과정에서 DJ 노무현 때 등록금을 다 자율화해 주고 폭등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거기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설령 그때 폭등이 됐다 해도 지금이라도 취하는 건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나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이 무슨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태도가 음해하는 태도가 나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근원적으로 팩트가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85% 가까이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국고인 때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입을 입력이 안 되니까 그럼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가장 큰 원흉인데 가계 교육비에 폭등시킨 그것은 바로 홍준표가 89년도 노태우 정부 때 사립대학 등록금을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YS 정부 때까지가 훨씬 많이 15에서 20%씩 막 폭등할 때입니다 그나마 DJ 노민정부 때는 5%에서 10% 정도 이건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92년도 3년 4년도만 해도 대학가마다 등록금 인상률 15% 20% 있습니다 YS 정부 때 신자유주 세계화 이런 흐름까지 흐르면서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89년도에 내가 좋아하던 노태우와 김영삼이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던 그때 등록금을 자율화했다 나도 반성을 한다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 뭐든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양심적인 거고 책임 있는 정치인 태도인데 89년도 등록금 자율화한 걸 다 거짓으로 숨기고 DJ 노민정부 자율화한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에 그리고 폭등도 DJ 노민정부 때 많이 폭등한 게 아니라 YS 정부 때 가장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정치인분한 게 YS 정부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자기가 못 막았다고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입술에 치마나 바르지 않고 한다는 거에서 이건 뭐 저희가 특정후배하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제가 지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내일 이제 분노한 대학생단체들 대학원생단체들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가 긴급 기자회견 납니다 홍준표의 거짓말을 규탄한다 그다음에 설령 어느 정부에서 뛰었던지 간에 지금이야말로 반값 등록금을 할 때가 됐다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그래서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몇 번 약속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해서 인기를 얻은 거고 박근혜도 경제민주가 복지국가로 약속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대학교 앞마다 정말 그 빨갛게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었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자기가 이어받은 세력이 제대로 못했다 약속을 했고 미안하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도리였던 거죠 그 도리마저도 저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3시에 세종문회관 계단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과 팩트체크를 국민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제 사회 분야 tv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진걸 처장님에게는 전문 분야고 또 후보들의 말하는 폼세나 사회 현안에 대한 철학 문제인식 이게 얼마나인지 한 번에 간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꼴등인 후보가 누굽니까 홍준표 후보 정준표 후보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을 공격하고 4대강을 비호하고 진주의료원 폐쇄를 정당화하고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 자격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고 정치라는 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 과정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거둔 세금이 4대강 사업에 허망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지가 계승한다는 박근혜 정부와 감사원에서도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도 4대강 사업에 많은 문제에 있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확인됐고 그럼 문제를 인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허심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시절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왜 파탄내냐고 지적했을 때 자기는 파탈을 안 냈다 교육청의 예산 저는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파탈을 냈던 게 맞고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교육청이 받은 예산에서 교육청이 그것이 학교로 지급이 되잖아요 거기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줬으면 그만인 거예요 또 다른 공적 시스템의 투명한 기능을 믿음 내는 건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 감사가 부실하다 싶으면 그걸 지적을 할 수는 있죠 감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걸 길미로 예산을 거부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단이 됐습니다 파탄낸인데 저는 단 하나는 반성을 안 해요 유일하게 지금 반성하는 게 대증 문제잖아요 그때도 표정을 잘 보시면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도 공격받고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건 너무 민망하니까 미안한 책이라도 해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돼지발정제 문제 그 책도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일반인이라면 대증 문제에 대해서 그건 당시에도 범죄라는 걸 알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죠 사실은 나쁜 짓을 했어도 그런데 그 사람 이렇게 써놨잖아요 검사돼서 알았다잖아요 그러면 그 명백한 나쁜 짓을 검사되기 전에는 나쁜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많이 하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책의 행가는 그렇습니다 검사돼서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건 초등학생도 그 짓은 나쁜 짓이라는 거 알죠 예를 들면 가게 갔는데 주인이 잠들고 있는데 뭐 주워왔다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거 다 하면서도 범죄라는 거 알잖아요 잘못이라는 거 알고 그렇죠. 뽀이도 범죄죠 그러니까요. 뽀이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얼마나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뭘 상식한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구 공무원들 앞에서 자기의 옛 기억을 회고하면서 시발년이라는 말을 그냥 대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토팩트로 나왔나요 네 그게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 보고 도둑놈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언론들 보고 지랄한다고 그러고 저는 전국의 언론사나 언론 기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강력한 규탄 더럿 지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지랄하는 게 권력자나 힘쓰는 사람한테 지랄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거든요 자란스럽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폄훼하는 의미로 비하하는 의미로 썼으니까 반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바른정당 이야기도 했는데 그 13명의 배신자들 말도 안 되는 행동한 사람들 박순자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아 박순자 안산 네 그 흉중 뼈떠 걸었잖아요 사내랍게 다 잘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박순자원 보면서 박순자는 여자아로 안 치니까 이런 또 망발했거든요 아니 그 박순자 의원님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차피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니까 지금 국내 절반 여성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퇴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어야 돼요 박근혜도 그렇고 홍준배도 그렇고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닌단 말이죠 박근혜 최순실 홍준표까지 우린 다 쓰레기니 우리를 아예 매장시켜다오 요즘 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보나 중도나 양심적인 국민들은 어차피 나를 치지 않을 테니 비호감의 한 70%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거나 가짜뉴스를 믿었던 세력이 첫째 여론조사 보면 우리 김용민 피디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15% 안팎 많을 때는 한 20%까지 됐었잖아요 그 세력을 먹고 그다음에 영남에서 일부 영남 특히 경북에서 우리가 남의가 이렇게 비슷하게 약간 그래도 옛날 지역주의에 무조건 자유당인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금 홍준표 말에 하면 박근혜 지지했던 세력의 80%까지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상당수로 하면 예를 들면 한 30%까지 올라가서 그걸로 이제 뭐 어떻게든 쇼브를 치거나 유행을 바라거나 문재인을 끌어내리거나 뭐 이런 걸 바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정치 참여에 자유가 있다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토론을 아이들이랑 보기엔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도 절대 거론조차 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또 보수 세력이 홍준표 같은 막가파를 앞세워서 상당수의 득표를 하려는 것 당선을 기대하진 않고 그런 이유가 촛불혁명의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 의미를 시민들이 갖게 되고 언제든 나쁜 권력은 또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의지를 또 추앙하게 된다면 수고기득권 세력들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의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너희들이 아무리 설쳐봐야 이런 저질 후보가 나와도 보수는 기본은 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좀 멘붕에 빠뜨려가지고 촛불혁명 촛불대세는 의미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심상정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진보성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난장판으로 저지할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아예 정치에 대한 혐오 같은 거 막 부추기고 해서 돈 있고 빽 있고 조직 있는 세력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귀합해가지고 또 일부 지역주 세력까지 귀합해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서 촛불대선 촛불개혁 과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결환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로 초점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나와가지고 사실 유승민 후보는 아까 피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국방 북한 문제에 답답하다 할 정도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게 외에는 보면 비정규직도 정규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세 증세하자는 거거든요 복지를 위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는 거니까 나머지가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후보가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재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렇게 못 가게 그다음에 재벌재기업 비유를 하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입장을 대변하려고 아예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촛불 민심이 이제 마지막 고비를 만났다 우리 촛불 혁명이 마지막 고비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5월 9일 우리가 정권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세계 역사에 남을 그런 위대한 혁명으로서 촛불 혁명이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00점짜리 혁명이었죠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6달 동안 우리 국민들 1700만 명이 참여해서 절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던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감옥까지 보내놨습니다 그게 충복인 김기춘이라든지 그게 공범이고 협잡 세력이었던 이재용까지 다 감옥 가는 거잖아요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등이 남아있습니다 블랙리트 수사 공작증 수사 남아있습니다 이거 특검해야죠 이렇게 가는데 다만 이 100점짜리 혁명이 200점이 되려면 반드시 좋은 정부로 정권 개체로 이어져야 됩니다 세계가 지금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줄 수도 있고 시민 불복정상을 줄 수도 있고 모든 외신들이 지금 한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동북아 정세의 중요성 때문만 아니라 실제 촛불혁명이 촛불정부로도 이어지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200점짜리 300점짜리 대규모 혁명이 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그래서 독일 공영방송 프랑스 방송에서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독일도 하자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중국의 신화통신 같은 데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도 연락이 오고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촛불 대선 6일 남았는데 대대적인 투표해야 되고요 촛불 개혁 과제가 6일 동안 최대한 부각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TV토론 마지막 사회복지 분야 가장 못한 후보로 홍준표 후보를 꼽으셨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복지를 아예 반대해버리니까 반대로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마시고 아주 잘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좀 전향적이긴 해요 복지나 그런데 목숨 걸고 한다는 느낌이 좀 더 난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 심상균 후보 유승민 후보 일부는 어쨌든 이 사람은 아동수당 같은 거 그다음에 기초노력연금 인상 그다음에 청년들 중에도 미취업 청년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건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철수 보도 비슷한 공약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게 지금 최저임금 만 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 그다음에 법인세 등 부자 등에 대해서 증세를 해서 세원을 마련하고 그걸로 아동수당 청년 일부 그다음에 기초노력연금 인상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은 심상균 문제에는 더 제대로 실현하자는데 안철수 후보는 반대 의견 돼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단체들이 비판 성명도 낸 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고 심상균 후보 공약 중에 가장 제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죠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 중에 20살 때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분들 빼고 나머지 상속이나 증여를 못 받는 분들에게 대다수 청년들에게 천만 원씩을 주자 이건 전역으로부터도 엄청난 극찬을 받아 가지고 화제가 되는 건데 이런 좀 획기적인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이재명 시장에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좀 더 어쨌든 아동 노인 청년 사실 기본소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약간 찬반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부터 먼저 줘야 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보편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동에게 그다음에 미취업 상태 청년이든 아니면 성남이 했던 것처럼 특정 연령인 청년들에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다음에 노령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는 거니까 복지의 수준은 뛰는 겁니다 벌써부터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홍준표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심상진 후보의 경우는 70조 정도 든다 그러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수십조가 되는데 재원 마련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문재인 후보나 심상진 후보가 재원 마련 계획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내놔야 된다 이런 주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말대로 1대 4네요 쓰레기 1대 사람 후보 4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구도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4명이 4강 구도가 돼서 마지막까지 물론 촛불 정신에 좀 더 부합한 후보는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로도 좁혀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모 후보가 촛불 집회 안 나갔다 문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후보는 지금 촛불 국민들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촛불의 구심점이었던 퇴진 행동의 진로 어떻게 좀 이제 뜻이 모아졌습니까 네 우리 촛불 국민들 우리 브리핑 청취자들 우리 국민TV 조합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4월 29일 날 23차 본국민대회까지 갔더니 23번 연속 나왔던 분들 여러 번 만났어요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9일 날 대선 전 마지막 촛불 집회인 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또 촛불 집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유권자들도 바쁘고 후보들도 바쁘고 그런데 다만 대선 후에 바뀐 정부와 새로운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응원이면 응원 또는 주권자 압력이면 압력 이런 걸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촛불 집회든 또 다른 형태의 시민 행동이든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퇴진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진 행동 이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렇죠 퇴진 행동이 그 좋은 정부를 퇴진시킬 행동이 돼요 그래서 퇴진 행동 해산은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고요 다만 해산한 다음에 발전적으로 다시 좋은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시도록 응원하고 연대하거나 때로는 주권자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할 거거든요 재벌 대기업 집단이 로비를 할 것이고 조중동 중앙일로는 좀 빼드리겠습니다 조선동하고 tv 종편들이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물어뜯고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놈들 말을 듣지 말고 국민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과 견인을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홍준표처럼 자유당이나 조은진 새누리당처럼 난장판을 만들어서 볼성사원한 모습을 계속 연출시켜서 개혁의 동력을 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무슨 요구를 듣든지 안에 그냥 바지까래 잡고 늘어나가지고 엉덩이를 보이게 만들어서 그냥 그러면 이제 개혁이 시가 되는 게 아니라 바지까래 잡고 막 물고 늘어지는 광경이랑 그러다가 이제 엉덩이가 보이면 이제 그게 이제 막 놀라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보였네 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전 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선거운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개혁과제를 비퉈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토론 때도 계속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소수자 문제도 민감한 문제잖아요 사실 그 문제 피해가도 되는데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마치 색출해서 쳐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엄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분위를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국단주의의 의제를 가지고 막 선거판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폐퇴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촛불 국민들이 촛불협무는 시즌2라면 새 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키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난장판 세력들의 중동이라고 하면 중동 장난 장난 그걸 막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는 심상정 후보도 분발했지만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좋은 정책을 더 국민들에게 많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한 게 새 정부 들어서 또 개혁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도 호소드리고 당부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2017 대선 주권자 행동 이 단체도 지금 사실은 퇴진 행동과 비슷하게 네. 퇴진 행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각자 대선 전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후보가 다를 수도 있고 선호하는 전술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심상정 후보나 김선동 후보를 아예 적극적으로 지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하고 정책 개발을 했고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지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나 간사들이 다 지지한 후보가 또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 누구냐 떨어뜨리자는 것을 합의가 되는데 누가 더 좋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현실주의와 또 이상주의 간의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제가 청취자님께도 그런 점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좋은 정책을 많이 약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2017 대선주권쟁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보트포 인증샷을 받았어요 2017명이 넘게 있어요 3천 명 4천 명까지 갔습니다 이걸 어저께 그저께 TV트로로 들어가는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시상 후보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시민들 10만이 담긴 인증샷이거든요 수천 명이 그것도 전달해드렸고 50대 정책과제도 발표해서 전달해드렸고 또 오마이 뉴스가 친절하게 각 후보들의 입장도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일 많이 받아들인 후보가 심상종 후보 이등희 문재인 후보 이렇게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저희는 좋은 정책을 들이밀고 후보들이 그걸 수용하게 만들고 다 수용하면 박수를 보내고 일부를 수용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때로는 좀 따지기도 하고 심사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 29일 집회를 홍준표 후보가 못하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우리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느닷없이 4월 27, 28일 날 4월 29일 촛불집회 금지 가처분을 내가지고요 언론에 이제 파닥이 나가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촛불집회나 촛불국민이 무서우면 자기 비판을 못하게 하게 제가를 물리다 했는데 법원에서 가차없이 그냥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연휴가 이미 시작됐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이제 지금 촛불집회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지한 후보나 대선 국면 자체의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한 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나아저부터 아주 재밌는 활발한 캠페인 재정금 1만 원 인상해라 최근에 핍박을 받았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려 특히 요즘에는 정말 시민들께서 미세먼지 없는 정책 핵발전 없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실제로 포트포이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렇게 살벌해서는 안 된다 사드 사드에 대한 문제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저께 성주 갔다 왔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일반길로 갔다 왔는데 5월 4일 날도 시민단체에서 많이 내려가고요 또 저도 5월 6일 날 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주 국민 김천시민들이 열심히 투쟁하시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사드 상황이 어떻습니까 반입 상당히 강제로 반입을 했잖아요 물품을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황교안 박근혜까지 사드 오적입니다 제가 혼자 적어봤는데 이 자들이 지금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잘 막고 계세요 지금 핵심 장비가 일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반입하려고 한미당국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성주 국민 김천시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막 몇백 명이 돼요 지금도 계속 가요 제가 갔을 때도 8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낸다 5월 9일 대선 전까지 막아내면 문재인 후보님이든 심상 후보님 이분들은 지금 아예 반대하거나 아니면 새 정부에서 다시 결정하고 국회 비중까지 거치자고 하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처장님과 함께 우리 시민사업회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그야말로 촛불의 한 중심에 서셨던 우리 안진걸 처장님을 사전에 섭외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우리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또 우리 안 처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커집니다 9년 동안 그야말로 시민단체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간의 무도한 정부는 끝을 내고 정권교체가 돼서 시민단체와 함께 변화된 세상을 일구어 나갈 그런 지도자로의 권력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시절에 또 우리 기대가 큽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촛불혁명 촛불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정부나 특정 정당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서 저희도 책임 있게 시민단체가 이렇게 비판만 하고 책임을 안 진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찰하고 개선도 하면서 늘 국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밖에 없다 이순신 장군의 신정을 피격한 후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피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보수, 개혁 보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걱정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후보가 얼마 전 청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노래 한 곡을 뽑았습니다 바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여러모로 가사가 현재 자신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몇 단어 바꿔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당 떠나와 장당하고 보수 혁신 말 한 날 국민에게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폭이 당원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어차피 지는 길 하지만 한국 보수 정치 사상 최초로 대의명분을 지키는 길 그 길에 꽃을 뿌립니다 유승민의 이등병의 편지 들어보시죠 집 돌아와 연차 타고 훈련소로 가누만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풍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 니 살 SMI 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 월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배상, 심지어 도난피해까지 여기에 대해 가전제품 고장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유라 언제든 02849-9730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펜 장작불 위에 한우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회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녹음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얘기보다는 부처님의 먼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마하바라타는 세계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저명한 대서사시입니다. 분량만 해도 10만 연, 행이 아니고 연이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대작은 한국에서는 지금 일부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총 18권 중에 제가 알기로는 5권까지가 번역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대작을 추격해서 핵심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라야니라는 인도의 문학자이자 인도서사시 연구자가 추격한 마하바라타입니다. 이 마하바라타는 바라타의 대서사시 바라타의 이야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하란 말은 인도에서 산스크립터에서 큰 위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바라타는 인도의 전설적인 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위대한 바라트의 이야기, 위대한 인도의 대서사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사에서 그리고 인도의 간디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상가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쿠르족에 속하는 형제 두 부족 간의 18일간에 걸친 싸움을 다룬 서사시인데요. 그런데 18일 동안의 싸움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종교적일 뿐만 아니고 철학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인도인들의 생활습속과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나 인용하자면 마라바라타에 있는 것은 세상에 다 있고 마라바라타에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책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인물들의 이름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인물들의 이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구절들 한두 군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디스트라와 드라우파디라는 사람의 대화인데요. 유디스트라는 이 분노는 항상 파괴적이니까 이를 피해한다고 얘기하고 드라우파디라는 사람은 인간은 관용만으로는 세상이 안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대논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해야 할 때도 있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철이할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맥락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디스트라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드라우파디의 얘기는 또 이렇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셈이죠. 인간은 단지 관용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나친 관용은 당신과 동생들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이에요. 당신은 유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똑같이 당신의 이상에 광적으로 집착해요. 당신은 삼계에서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당신의 원칙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나와 동생들을 버릴 것 같아요. 하면서 신은 고결하고 덕망 높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박해당하는 것을 보지만 죄인들이 계속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죠 하면서 신에 대한 약간의 거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드라우파디 얘기를 듣다 보면 대단히 고결하고 덕망이 높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박해 속에 고통받게 하고 또 죄를 짓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은 행복과 번영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 예를 들면서 드라우파디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 대논쟁은 이 서사직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는데요. 정말 관용이냐 인내냐 아니면 싸울 때 싸우는 투쟁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수님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이 서사직의 배경은 기원전 3천 년 4천 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쯤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적층 문학이라고 해서요. 그 가객들 또 이야기꾼이 쭉 들었던 얘기들을 키우고 이야기 숲을 만든 거죠. 완성된 건 기원전 4세기쯤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서이 있는데 부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인도의 고대사회 사상적 에센스들을 다 집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앞에서 인도의 많은 사상가들이 깊은 영향을 받았고 또 세계문학사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임스 캐메론 감독 알죠? 아바타 만든 감독이죠. 그 양반이 마하바라타를 영화로 만드는 게 필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낭만주의자들이나 유럽의 문학자들 예술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비폭력 사상의 원료인 것도 같습니다. 인도 사상이나 비폭력 평화 사상 공부하신 분들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이 번역하기도 하셨죠. 요즘에 새로운 번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바가바드 기타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인데요. 무척 두껍죠. 그게 바로 마하바라타의 13권에 나오는 일부를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바라타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마하바라타의 13장에 나온 비폭력 문제 이게 바가바드 기타 핵심 사상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디스트라가 동생들과 크리슈노와 함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폭력의 물결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습니다. 적개심은 잠복해 있지만 계속됩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억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용감성에 대한 자신감은 제 신장을 갉아먹는 불치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힘을 확립하기 위해 대지를 피로적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말했듯이 적대적인 두 개념의 만남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개 두 마리가 만나면 꼬리를 흔들지만 한 녀석이 으르렁거리면 다른 녀석도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다음에는 서로 상대의 주위를 맴돌며 엄리를 드러내고 계속 으르렁거립니다. 이윽고 싸움이 시작되어 개들은 서로 물어뜯습니다. 더 강한 개가 상대를 죽이고 상대의 살을 찢어발기고 그것을 먹습니다. 인간에게도 같은 행동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오라바들이 분별을 찾도록 다시 한번 애써 봐야 합니다. 하면서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 난다는 얘기를 두 마리 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폭력 사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늦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쭉 봐왔듯이 저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에 수록되어 있는 마하바라타의 일부분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우리 김피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이 같을 줄 아는데. 그렇죠. 우리 마하바라타에서 읽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비폭력 평화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마하바라타는 두 부족의 18회 동안의 싸움을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유디스트라의 얘기인데요. 유디스트라가 아르주나이 하는 그 유명한 얘기 한번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자가 환희로 가득 찬 게 아니고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적은 공덕을 얻어 지금 천국에 있지만 우리는 사륙을 후회하는 이 참회의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 슬픔만이 우리가 받은 보상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상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슬픔만이 우리가 받은 보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살해한 대가로 승리를 누렸다는 얘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크샤트리아의 의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이 크샤트리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 군인계층 그러니까 전사계층을 의미하죠. 사륙만이 인생의 규칙이라면 나는 크샤트리아라는 걸 불리고 싶지 않다. 나는 사문이 되겠다. 사문은 출가수행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동전과 용서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승리를 얻은 것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고기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개들처럼 우리는 피를 나눈 친척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 우리는 두리오다 나의 무분별한 증오심 때문에 그런 처지로 내몰렸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보다 오래 살면서도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르준아,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라. 나는 숲으로 떠나야겠다. 고행과 무소유의 은둔생활을 하면서 숲속에 천진난만한 동물들과 나무들만 벗으로 삼아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디스트라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아르준아가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논쟁 지점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예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살짝 말씀드리면 다 유디스트라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숲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지해서 부처님의 먼 조상들의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의 종교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종교가 없는 제가 보기에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마는 종교 정신을 실천하는 많은 성직자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5월 이어서 우리가 또 광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음께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많은 같은 종족들을 죽이고서도 우리 민족을 살해하고서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고릉 내고 있는 자들 보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일켜주고 싶어요. 백담사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오래된 사상들 그 비폭력의 사상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비원전 3000년경의 싸움, 전쟁이라는 건 어떤 양태였을까? 그때는 미사일이니 총알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싸웠을까? 제 기억에 존 키건이라는 영국의 군사학자가 있는데요. 군사학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런데 이전의 전쟁은 잘해봐야 잘해봐야 벌판에서 몇 천명, 많아야 만 명이 모여서 싸우는 건데 여기서 대량학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삼국지나 다른 전쟁을 다룬 조설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학자에 따르면 군사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는 대량학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첨단 무기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총력전 체제하에서 대량학살이 가능해진 건 본격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 근대 이전의 전쟁 방식이 아니고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면서 모든 첨단 무기가 동원되면서 무지막지한 몇백만이 넘는 천만에 가까운 대학살이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서기전 싸움이라는 게 부족들끼리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아마 동네끼리 싸움 이 정도 얘기하면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시절에 아우스티누스가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전쟁이 정말 대량 사륙 이런 것들이 그다지 전제되지 않았을 시절 그 시절에 정의로운 전쟁 불가피한 전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기독교가 전쟁을 용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추후에 대량 학살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소많은 이런 전란들이 이어지게 되고 무기가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쟁 이론이 매우 우리에게 심각하게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과거에 정의로운 전쟁을 얘기하는 사례들은 종종 있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뛰어난 사상가들은 다 전쟁에 반대하죠. 그 폐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을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3차 세계대전이 가능성의 쌍만 보여도 인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런 비폭력 평화 사상으로 싸워나가는 게 우리에겐 더욱 각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전쟁은 무엇이고 평화는 무엇이고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5월 9일에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네. 역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기대를 안고 있을 텐데요. 이런 적대감을 조성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움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지목매하거나 아니면 무모하거나 위험천만하거나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복 많이 지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교활 국가의 이준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베이스북에서 이준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준호동 희망센터 대조영암인데요. 정답자 구름신발님. 과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답답한 모든 일에 국민이 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5월 9일 탄생하게 될 새로운 정부도 국민이 계속 잘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자 사필사님. 바른 정당에서 결국 탈당 러시가 발생했네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점점 더 긴장됩니다. 저들이 또 무슨 패악질을 할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낙동강 등의 수지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대표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마치는 거였죠. 홍준표가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정답은 4대강 사업입니다. 정답자 백지랭이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는 도대체 이하가 되질 않아요. 김관진이 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단독 결정할 수 있나요? 비선 실세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건가요? 정말 지독한 숯골 하루속히 청산되길 바라고 바랍니다. 정답자 산조님. 경상남도 출신의 청자입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리니 그 주변은 당연히 홍준표랍니다. 동양 출신 친구들도 그렇다고 하네요. 숨어있는 홍준표 표가 걱정입니다. 5월 9일 모두 힘내서 투표해 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닿는 말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한 사람은 호남 주민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야권의 불모지인 영남을 품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면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제의 주인공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 지역감정 극복하자며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지요. 두 사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 유세 또 TV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란 분이 전라북도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노무현 정부 때 전라도 사람들 정동영, 천정대 비롯해서 장관으로 많이 챙겨줬는데 고마워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홀대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전라북 때 온 김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야말로 전라도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문재인 후보고 전라도 사람들에게 대놓고 거짓말 한 사람도 문재인 후보입니다. 5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후보가 나섰을 때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에게 표 몰아줬던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뛰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 몰아줬지 않습니까?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전라도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박근혜 대통령 되는 것 막아보려고 문재인 후보에게 표 몰아줬을 위해서 죽기 살리로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저를 위해서 뛰어졌는데 제가 부족해서 박근혜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가서 말했더니 어젯밤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전라도 사람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은 뭐죠? 지난 총선 직전에 전라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지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총선에서 호남에서 완패했잖아요.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정계 은퇴는 커녕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전라도에 와서 고마워할 줄 모른다. 홀대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돌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박근혜 패권 세력이 나라 망치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는데 그 자리에 또 다른 패권 세력이 들어앉는 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안첩수입니다. 맞습니까? 선거 첫날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첫 유세를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역대 전국에서 민주당 표가 제일 안 나오던 곳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곳을 가장 먼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를 첫 유세지로 한 것은 역대 야당 후보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대구에 민주당 당원이 다 모여봤자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그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도 웃고 부산도 웃고 광주도 웃고 그렇게 전국이 웃다 보면 국민 통합이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시민이 저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봄비치고는 제법 굵었던 빗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가 35년 전 제야운동을 하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복사 가게를 운영하던 경북대학교 북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문재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내리 3선을 하던 경기도 군포 지역구를 내놓고 대구로 내려가서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시장 선거 한 번 그렇게 두 번 떨어지고 겨우 당선된 저 김부경 지역주의에 맞서서 영혼함이 화합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정치를 한 번 해보겠다고 대단치도 않지만은 그래도 정치 생명을 걸었던 저에게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대구를 문재인 후보도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자신에게 결코 우호적이지도 않고 제주율이 잘 나오지도 않는 직전 선거에서 결정적 패배를 안겼던 지역조차 그렇게 보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의 포용력을 보았습니다. 거의 어진 마음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인지라 그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어진 사람,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문재인이 바로 그 답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